롤러코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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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이제 갑니다 이제 롤러코스터를 탈 거예요 롤러코스터 간다 넘어가면 어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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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마어마 어떻게 엄마 엄마야 엄마야 롤러코스터가 올라가 어떻게 나 여기 지금 날씨가 너무 아름다워 엄마야 엄마 나한테 나 지금 스카이다이빙하려고 준비하고 있어 비행기 안에서 내가 떨어졌는데 아까처럼 실감이 안 나네 뭐 조준이 안 됐나 봐 제대로 나 지금 스카이다이빙 하고 있거든 하늘에서 근데 아까처럼 실감이 안 나 엄마가 하던 발이 바닥에 붙어있다는 얘기 실감이 안 나 아니 무섭지가 않아 아니 달래 꼭 비교 받고 있는데 무서워 난 지금 내 옆에 사자가 있어 사자가 있다고? 아니 무서운 사자가 있는데 소리를 안 질러? 사자가 가만히 있어 사슴을 먹고 있어 사슴을 먹고 있어 그러니까 텔레비전은 그냥 스크린로 보는 건데 이거는 내가 있는 것 같은 여기에서 있으면서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지 사자 엄마하고 새끼하고 같이 있어 여기 오마이갓 오마이갓 새끼가 나를 보고 있어 오마이갓 새끼가 나를 보고 있어 탈레비전 오마이갓 오마이갓 사자